스마트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모라고 발음을 하는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아주 작은 규모의 운영하는 사업을 소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 워크는 아주 똑똑하게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 사무실에 직접 근무하지, 출근해서 근무하지 않고도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환경을 스마트 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근무, 재택근무 또는 탄력근무가 바로 스마트 워크의 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N스크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개의 스크린이 지원되는 서비스인데 하나의 컨텐츠, 예를 들면 영화 한 편을 볼 때 N개의 서로 상의한 단말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 보던 영화를 집에 왔을 때 텔레비전으로 이어서 볼 수 있고 또 노트북으로 그 뒤를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N스크린 서비스이고 이 경우는 3개니까 3스크린 서비스가 되는 거죠. 크로스 라이센스는 앞에 신기술 동향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지적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적지상권의 가치가 거의 비슷할 경우는 서로 상대편의 지적지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차익만큼을 보상을 해준 다음에 일괄적으로 지적지상권을 서로 상호 교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크로스 라이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또 클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소싱은 어떤 회사에서 원래는 자기 회사 사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종의 아웃소싱이죠. 클라우드라는 게 보통 군등이고 아웃소싱이 외부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클라우드 소싱입니다. 예를 들면 컨텐츠를 위주로 줘서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고객들의 수요 조사한다거나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들이 하지 않고 위주를 줘서 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소싱입니다. 인포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포러스트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인포메이션 정보하고 러스트 열광이라는 두 개가 합해진 단어인데 보통 정보 열광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서 그거를 사람들의 인기 순위가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들을 인포러스트라고 합니다. 보통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 랭킹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신제품들을 비교평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이트를 접근해서 레퍼런스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포러스트들의 활동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2.0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은 기업이죠. 2.0이라는 것은 웹 2.0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웹 2.0이라는 것은 주로 참여와 공유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데 어떤 기업에서 기업의 직원들만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인 외부 기업이나 심지어 기업의 고객들도 이런 사회적인 소프트웨어 환경을 활용해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2006년 미국 하버드대의 앤드류 맥 아피 교수가 최초로 이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SaaS라는 게 있습니다. S-A-A-S 프로세스이면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 스타일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 파트인데 이전에는 소프트웨어를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자신의 PC에 설치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SaaS는 그런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소프트웨어를 잠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그걸 다시 회수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때만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 SaaS도 거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앱스 중에 보면 무료 메일, 메신저, 온라인 워드 이런 것들도 속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오피스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웹 오피스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웹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할 때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고 그것에 따른 과금만 하는 방식이 됩니다. 블루슈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슈머는 블루오션과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블루오션은 아시겠지만 경쟁 상대가 없는 아주 좋은 마케팅 영역을 블루오션이라고 하고요. 컨슈머는 보통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인데 블루슈머라고 그러면 앞으로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다룰 수 있는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통 블루슈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래의 가장 좋은 블루슈머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고객군이죠. 그런 것의 첫 번째가 과거 지우개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서 과거의 인터넷상에서 자기 흔적들을 지우고 싶어하는 대상 과거 지우개족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서비스가 나오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스몰웨딩족 큰 대형 결혼식이 아니라 실속 있는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도 역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꽃보다 누나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썼는데 씀씀이가 커진 4,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또 견우와 직녀 결혼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주말부부라든지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견우와 직녀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려족 애완동물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배려소비자 미안하지 않을 만큼의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배려소비자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청에서 이런 소비자 부류를 블루오션에 있는 컨슈머 블루슈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CRM이 있고 CEM이 있습니다. CRM은 경영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해서 고객들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객의 관리를 잘 관리해서 좋은 유대관계를 하고 그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또 다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여러가지 경영 정책을 수정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기법의 일종이 바로 CRM입니다. CEM은 R이라는 Relationship 대신에 이 Experience를 집어넣습니다. 고객 경험 관리인데 이 부분은 주로 기업과 제품에 관한 고객들의 경험을 IT를 통해서 축적을 해서 나중에 경영에 활용하는 겁니다. 기업 경영에 그래서 CRM의 다음 단계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이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동안에 그 고객이 느끼는 여러가지 감정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서 그러한 고객들의 경험과 감정들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마케팅을 펴나가는 것이 바로 CEM이 되겠습니다. ERP는 경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래서 기업의 어떤 자원들에 관한 전체적인 기획을 의미하고요. 번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또는 기업 자원관리 시스템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생산부터 시작해서 계획 수립 2단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자재를 구매하고 물품을 만들고 출하하고 광고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관리하는 라이프사이클이죠. 그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관리를 해주는 경영지원 시스템을 ERP라고 합니다. 기반에는 EDI라고 하는 전자문속 교환 시스템이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여러가지 인트라넷 환경이라든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같은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녹색 기술인데 밑에 있는 그린 IT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 지구가 온난화된다거나 자원이 고갈된거나 아니면 유액가스가 배출되는 문제들, 환경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친환경 저전력 기술을 그린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그린 IT도 이런 그린 테크놀로지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린 IT는 녹색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IT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 저전력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을 그린 IT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IT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컴퓨터의 수를 줄이게 되면 전력이 줄게 되죠. 그것도 그린 IT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실제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전력 공급과 관리하는 시스템을 IT 기술과 지능형으로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전력 단가가 높을 때는 전력 사용량을 높여주고 전력 단가가 낮을 때는 사용량을 높여주고요. 높을 때는 전력 사용량을 자동으로 줄여주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IT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으로 해서 결국은 절전 효과 크게 보면 환경 개선 효과, 친환경 효과를 일으키는 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게티라는 게 있습니다. 게티는 지수의 이름인데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인덱스라고 해서 그린 에너지 기술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 에너지 분야 가운데서 국가의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만든 지수인데 주로 기술 특허에 관한 지수입니다. 정부가 15개 분야에 그린 에너지 분야를 마련했는데 특별히 기술 특허 비중이 큰 분야가 5개가 있습니다. 태양광, 전료, 연료전지, 청정연료, 발광 다이오드, 2차전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기술 특허 등록 건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수를 만들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Thin Client PC라고 되어 있죠. Thin이라는 게 아주 얇다는 뜻인데 클라이언트는 고객이 사용하는 PC라는 뜻이죠. 보통 PC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입출력 장치, 기터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주변 장치를 다 제거해서 최소한의 하드웨어 기능만 갖추도록 아주 얇게 만든 PC를 Thin Client P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거된 하드웨어 기능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서버로부터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PC가 분실되거나 아니면 PC에 있는 데이터의 보안을 고려할 때 아주 유리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IT Complia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IT와 관련돼서 꼭 지켜야 되는 법규나 지침들을 Compliance라고 하는데 기업을 IT 기반으로 운영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법규나 행정 지침입니다. 예를 들면 IT 기반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서를 작성할 때 전자문서를 작성하죠. 그럼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고 보관할 때 이런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휴게도 역시 IT를 기반으로 해서 휴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휴게에 대한 감사 자료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검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관 이런 거에 대한 규칙들이 따라 있게 됩니다. 대부분은 소비자의 어떤 권익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IT Complianc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원래 구름이죠. 구름인데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고객이나 기업 고객에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하는 컴퓨팅 자원을 이제는 다 구입했는데 구입하지 않고요. 그런 자원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연하게 제공을 받고 그리고 제공받은 것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컴퓨팅 서비스 모델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받는 컴퓨팅 자원 예를 들어서 그게 하드웨어가 됐든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막연한 반대쪽에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자원들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전에 사용량에 비례해서 과금하는 유틸리티 컴퓨팅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해주는 서버 입장,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상화 기술 같은 것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해주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들 회사에서 자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할 경우도 역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있는 기계와 체감하는 기계 사이에 여러 가지 갭들을 채워주게 됩니다. 주로 서비스 대상에 따라서 앞서 설명했던 사스,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지원해줄 수도 있고요. 플랫폼을 지원해준 것을 보통 파스라고 합니다. 플랫폼 에서 서비스, 그 다음에 아이아스라고 해서 기반 인프라 스트럭처를 제공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에 있는 PC는 앞서 이야기했던 thin client PC 형태로 아주 얇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A라는 게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인데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기업에 관한 기본 골격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골격도냐면 기업이 IT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화를 진행을 할 때 기업 내에서 CIO가 존재하죠. 취고 정보 책임자가 존재하는데 CIO 입장에서 기업 전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의 흐름,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업무 이런 절차들을 큰 밑그림을 그려는 것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는 구성요소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비즈니스 아키텍처 두 번째가 데이터 아키텍처 세 번째가 기술 참조 모델과 표준 네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기술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업 전체가 IT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될 때의 밑그림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수화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표준화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표준화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가지고 결합을 시키려고 해서 할당된 어떤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통합 기술을 바로 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프라 정보 시스템을 되게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로 목적이고요. 수화는 주로 이제 시스템 관리자라기 보다는 업무 담당자가 주로 주관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ITIL이라는 게 있습니다. IT 인프라 스트럭처 라이브러리의 약자죠. 이 IT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절차를 영국에 있는 OGC에서 정리한 게 바로 ITIL입니다. 그래서 IT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축하고 관리하는 프레임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IT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교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ITIL 프로세스 모델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 서포트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딜리버리 영역이 있습니다. 서비스 서포트 영역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에 대한 지원, 서포팅, 운영에 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요. 서비스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또 개선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관한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LA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서비스 수준에 관한 여러 가지 규약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통신 사업자가 많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통신망에서 품질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죠. 아주 빠른 속도의 통신 서비스 그러면서 오류도 없는 그런 부품질도 있지만 대충 오류가 있어도 어느 정도 통신이 이뤄지면 된다는 낮은 수준의 저가의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레벨별로 구분해서 그 레벨을 보장해주면서 대신에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SL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통신망의 품질에 따라서 비용을 조정하고 비용을 경강할 수 있는 게 그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전 준비하고 SLA를 개발하고 또 이걸 운영하면서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SLA가 유지가 되는 거죠. ETL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Extract, Transform, Load의 첫 글자입니다.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하고 일종의 행동들에 관한 약자인데 어떤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로 옮길 때 주로 Extract, Transform, Load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세 단계를 이루는 말이 ETL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이걸 트랜스포, 변형도 한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에다가 로딩, 적재를 하죠. 그래서 이 ETL 도구를 사용해서 주로 시스템 마이브레이션을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WBS라는 게 있습니다. 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을 분할하는 구성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 전체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작업이나 업무 요소들을 분할해서 정리하고 묶어진 도구를 WBS라고 예약합니다. 세부 업무에 관한 추진 스케줄링도 나오게 되고요. 또 스케줄링하는 과정,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능과 가격 산정 같은 서비스 내역들이 추가적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CKO라는 게 있습니다. Shipt Knowledge Office라고 해서 지식 총괄 책임자라고 하죠.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 자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조직의 잠재적인 지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간부를 CK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자기네 회사의 제품의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된 시장 정보라든지 이외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사원들이 알아야 될 지식들을 종합해서 모으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자가 바로 CKO입니다. QOE라는 게 있습니다. Quality of Experience인데 QOS는 들어보셨죠? 서비스 품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주로 서비스 품질에 따라서 가격을 연동하게 되는데 통신 서비스에서 쓰는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QOS나 또 네트워크의 퍼포먼스, 성능을 나타내는 MP 이과 함께 사용되는 통신 서비스의 품질 척도가 바로 QOE입니다. 실제 고객이 어떤 사용료를 지불했을 때 그 사용료만큼의 기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제 품질 척도를 나타내는 게 QOE이고요. 항상 최고로 비싼 게 만족도가 높은 것만 아니죠. 저렴한 서비스가 오히려 최고의 비싼 서비스보다 어떤 때는 QOE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스콤은 이러닝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강의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콘텐츠 관련된 용어인데요. 미국의 이러닝 표준기관이 ADL이라고 있습니다. ADL에서 제시한 표준화 모델입니다. 주로 이 스콤은 기능별 모듈로 나누어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공유도 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로 스콤이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 저비용의 모델에 관한 규격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넷은 포스트라는 게 우편이죠. 넷은 네트워크인데 ITL 기반으로 해서 우편물의 물류 유통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포스트넷입니다. 주로 우편물에다가 아래 파일 칩을 달아서 실시간으로 우편물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를 확인도 하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우편물의 실시간 유치도 확인하고 배달 예정 시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방문 접수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들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텍소노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류학이라고 하죠. 가나다 순, ABC 순 같이 전통적인 분류 체계를 말하는데 주로 트리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텍소노미하고 비슷한 말이 폭소노미라는 게 있는데 폭소노미는 포크, 군중과 텍소노미 분류학에 합성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분류하는 것을 보통 폭소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지식을 그 조직 자체가 체계화해서 흡수해가지고 조직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의 지식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정보 시스템을 KMS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KMS에서 다루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어떤 양식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노출된 그런 형식 지식하고요. 구성원 개개인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와 같은 안목 지식과 같은 게 있습니다. 결국 안목 지식을 형식 지식화 시켜서 조직 내에서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KMS에서는 주요 관건이 됩니다. EDMS는 전자문서관련 시스템인데 다양한 종류의 문서와 정보들을 주로 IT를 기반으로 해서 전자문서화해서 다루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와 정보를 실제 만드는 데서부터 폐기하는 데까지 일관성 있게 통합관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추가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전자문서에 관한 등록, 저장, 관리, 송수신, 조회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IS가 있습니다. 이거 Executive Information System인데 이거 Executive라는 게 주로 경영진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경영진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죠. 쉽게 표현하면 경영정보 시스템인데 기업의 어떤 중역들이 회사의 전략기획을 세울 때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경영전략시스템 ESS 또는 전략정보시스템 SIS 의사결정지원시스템 TSS 이런 것들도 EIS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인데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룹웨어라고 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들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사용하지만 그룹웨어는 여러 사람들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각자 사용하면서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집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룹웨어입니다. EDI라는 게 있습니다. Electronic Data Exchange. 그래서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두 회사 간에 어떤 종류문서를 교환하는 것 말고 표준화된 형태의 전자문서 양식을 만들어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다 하면 발주하거나 수주하거나 발송하거나 수송하거나 하는 모든 상거래들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게 서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포맷이나 규약들을 미리 정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전자문서들을 교환하게 됩니다. BPR이라는 게 있습니다.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재설계입니다. 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떤 기업의 경영 효율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업을 재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형태, 조직, 사업 분야, 사업 내용들을 다시 구성하고요.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업무를 개선하는 것과 달리 이 BPR은 기업 전체를 다루고 있는 점이 좀 광범위하고 큽니다. 이런 BPR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그룹웨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지원 공동작업 CSCW라고 하죠. 전략정보시스템, 앞서 말했던 SIS 같은 것들이 BPR을 가능하게 합니다. SIGS 시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SIGS 시그마라는 말은 1980년대 말 모토롤라에서 나왔던 건데 주로 목적이 고객 만족, 품질 혁신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품질 혁신 운동인데 시그마라는 게 보통 통계 척도에서 쓰고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데 조직 내 모든 품질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모든 프로세스의 품질 수준이 SIGS 시그마에 도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률을 아주 낮추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에서 출발해서 기업 내 모든 품질 관리 과정에 대해서 측정, 분석, 개선, 관리라는 네 가지 단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어떤 조직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인트라넷입니다.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사용을 하되 특정한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조직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게 되고요.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외부로 유출이 되면 또 안 되죠.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주로 방화벽과 같은 보안 장비를 인터넷의 유각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되게 인터넷 환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고 또 구축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CM은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인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통합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도 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 절감,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엑스트라넷은 인트라넷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트라넷은 어느 조직 내부에서의 활용을 하게 해주는 거라고 하면 엑스트라넷은 여러 개의 인트라넷 간의 정보가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게 엑스트라넷인데 다르게 보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서 별도의 전용 통신망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엑스트라넷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트라넷의 방어벽의 기능에서 엑스트라넷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의 회사나 단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이 엑스트라넷을 이용하면 되게 가상 사설망 등을 저렴하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DW라고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웨어하우스라는 게 주로 창고입니다. 어떤 창고냐면 데이터 창고죠. 데이터의 저장부터 분석 방법까지 포함해서 조직의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데이터 창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통일된 형식으로 변환해서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객들의 어떤 구매 동향, 새로운 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 제품별 수익률, 이런 마케팅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애널리틱 프로세스의 약자인데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하고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아내는 어플로 계시니 바로 올랩입니다. 온라인 검색을 지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지원 도구로서 또 올랩 툴이나 올랩 서버가 존재하고요. 또 이런 것들은 수많은 연산을 통해서 필요한 질을 아주 빠르게 지원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랩은 온라인 분석 과정, 툴 이렇게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요즘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데이터들 간의 숨겨져 있는 상호관계를 유추해내죠. 그래서 연계성을 찾아내서 그 연계성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을 편다든지 또 새로운 소비 영역을 찾아낸다든지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좀 더 잘 다듬어진, 진보된 형태의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유도된 데이터의 저장소를 의미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좀 더 잘 다듬어지고 전략적이고 또 전술적인 당장 기업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 저장소가 보통 데이터 마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소가 보통 여행을 activ자입니다. 두 번정 Hills